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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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라고? 오늘은 돌체라테와 함께 벨훈련을 해볼 거예요 오늘의 도움은 바로 수영입니다 일단 벨에 대한 반응을 볼까? 축축! 안녕? 이게 뭐야? 돌체? 어때? 일단 비빈다 깜짝 놀랐어 자 역시나 벨만 있으면 무반응이니까 간식을 가져와야겠어요 수영 간식이요 예쁘다 누구 때렸는데? 누구 때렸는데? 어? 어? 아니 뭐라고? 나떼 봐봐 요거 땡땡땡하면 간식 돌체도 이리 와봐 돌체 땡땡땡땡 한번 간식 돌체는 근데 일단 무릎에 올라간다 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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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땡 땡스 돌체 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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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땡스 동동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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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스 인간 유리 땡스 나 때문에 지금 돌체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잘 됐다 지금 해보자 남은 김에 자 땡스 땡스 크리 어 안녕 일단 이걸 잡으면 지금 뭘 준다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으응 그거까지 인지했어, 지금 왜 제야! 너 천재 수달이지? 밑에 손 왜 잡아 넣어 앗 이렇게 하는거야? 아까 졌지? 엄마가? 그치? 여기 땡기면서 해. 진짜 살고 이상 쏠린다. 너무 귀엽다 근데. 여기 땡고 하세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이렇게 하는거야. 눌러봐. 눌러봐. 아 그래? 밑에를 잡고 있다 그래서. 밑에는 안 잡고. 중간에 어디로 탑. 끝. 저 치마지도 아파서 얻어야지. 길어. 맛있게 먹으려고 해요 역시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끼고 싶어요 언니를 아껴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엉 아이고 진짜 맛있어 니가 안타깝다 오늘의 눈을 보러가서 눈을 들어 왔어요 눈을 가득 보면서 눈을 보기에는 눈을 볼 수 있어요 눈을 보기에는 눈을 보기에는 4 5 5 5 5 5 5 0 애들이 자꾸 베를 가지고 가버려 가지고 아예 수영이 단단하게 테이프로 배를 감아 버렸어요 으 대박 이제 진짜 못가져 갈 거에요 고기는 거 맞아 아이고 잘한다 이 새끼 맞다 그거마다 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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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야 막 이런 거야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던데? 땡! 땡! 잘했어! 와우! 좋대! 알았다 그러면 알았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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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좋아! 땡! 땡! 요거 땡! 잘했어! 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